네, 9월 1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선물옵션에 대한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때 우리 예상하기로는 우리 황팀장님 외국인이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급등은 아니더라도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도 좀 빗나갔지만 이번에는. 제 주변에서 조금 시황 쓰시는 분들, 특히 파생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 이번 주는 다 조용히 했습니다. 조용했다는 말은 거의 다 빗나갔고. 주변에서 그래도 좀 경력 좀 오래되신 분들도 이번 주는 좀 사실 많이 빗나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밀 게 아닌데, 밀 게 아닌데. 뭐 그랬죠. 계속 사실 의문했었죠. 근데 중간에 네이버 카카오 이슈가 좀 터지면서 조금 그것들이 좀 변동성을 더 키운 요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변동성 요것이 그냥 일시적 이벤트냐. 아니면 이게 좀 변곡점이냐 하락으로 가는. 이거 되게 겁먹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우량주들이 막 다 부러졌잖아. 툭툭툭 폭락을 해가지고. 폭락을 나왔죠.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외 증시가 뭐 이슈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야속할 정도로 중국은 지금 그 며칠, 한 달 전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야속할 정도로 거의 정거점 근처까지 다 왔고요. 상해 종합인데. 아, 그거요? 상해에요?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가 빌빌될 때 혼자서 거의 정거점 근처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다우나 나스닥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다우전수도 그렇고. 다우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이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 그래서 계속 이번 주는 사실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필라테비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게 별거 없었고. 일본도 사실 급등했고. 일본 오히려 이제 올림픽이 조금, 올림픽이 이제 좀 비용을 넘어 있어서 변수가 좀 되지 않겠느냐, 경제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 근처가 와있고 죽어도 그렇고. 한국 중심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핵노잼. 핵노잼 시장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그 저변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 항상 원래 이랬었습니다. 원래 이랬었고, 원래 어려웠었고. 또 특이한 한국 시장 특유의 몇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급을 나눠먹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기에는 또 무조건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보기에는 되게 변수가 많은 시장이다. 이번에 7월달, 8월달, 지난번 5월달 조정보다도 사실 이번이 더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투자해 있는 그 종목들이 전부 그냥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생을 하셨을 건데 한번 또 그 와중에 또 희망을 보이는 종목들도 좀 있고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몇 개는 있으니까요. 네. 몇 개밖에 없다는 게 아쉬워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개라도 일단 오늘 확실하게 좀 풀어놓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 이제 지난번에 13만 원 오면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 보니까 댓글 보니까. 왜냐하면 13만 원대가 오기는 했으나 이게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온 건데 이래도 13만 원에 살 것이냐? 샀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일자로 개시했던 가격이 14만 원이 깨지면 이랬던지를 달았고.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깨지는 가격이 별 이슈 없이 그냥 질질질 흐르다가 또는 단순하게 좀 어떤 대회 변수 일인해서 다 같이 내렸을 때 그때의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는 거의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타겟으로 하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은 했습니다만 매매는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저는 오늘 했습니다. 오늘. 오늘 했고 깔끔하게 또 포지션을 다 비웠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다음에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 그 대형 악재. 이 악재. 지금 터지는 순간에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이니까 또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진짜 악재일까? 이거는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먼저 그 전에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NC소프트가 이게 이제 좀 게임이 평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슈 때문에 밀렸잖아요. 시스템이 안 좋다. 네. 게임이 별로 재미없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버틸 수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폭락했을 때. 근데 거래량이 실릴 때 이슈를 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이슈를 이 이슈로 인해서 터뜨린 거예요.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 거래량이 안 실렸으면 단발적인 이슈를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당분간 재미없다라고 봐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 종가로라도 만약에 뭐 회사 일을 하든 뭐를 일을 하든 나중에라도 보더라도 또는 봤으면 다음 날이라도 일단은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심지어. 많이 폭락이 됐다 하더라도. 네. 100만 원에 사셨더라도 여기 종가가 7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30%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복구하려면 이제 5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사더라도. 다시 사더라도. 근데 이제 이 물고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서 10%가 더 추가적인 활약이 더 나왔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카카오를 내 입에서 보면요. 카카오도 제가 카카오 설명드렸을 때 친절한 주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매도신호를 명확하게 줬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나와서 저는 이제 고점에서 천절하게 매도신호. 대량 거래 이유. 그리고 과거에 10년 동안 없었던 대량. 이건 거래량이니까. 거래대금 보면 이 위에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죠. 여기. 거래대금을 하나 더 볼까요? 제가 팔 때는 거래대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사실 뭐 카카오를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거의 역대에 없었던 거래대금이에요. 이게 보면 과거 몇 년 동안 없었던.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최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은 거래량 그대로라도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늘었겠죠. 똑같은 주식수를 팔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는 거래대금을 보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있죠. 이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날 종가로라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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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만 주네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확신이었어요. 아 좀 진짜 좀 단기간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흐름이 나왔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제가 15만 5천원 갈 때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매수 올라와더라도 사실 만 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단데. 이제 팔고 나서 뭐 이제 이런 류의 종류가 고점에서 대량거래가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게 가끔 할 것 같은 사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간혹 있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데. 다른 걸로 먹으면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 팔았으면 대부분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쉬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굳이 더 먹겠다고 더 수익 내보겠다고 하다가 계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16만 원, 15만 원에서도 못 팔면 사실 이 가격에서 사실 팔기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15만 원대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14만 원 이하에서 어떻게 팔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도 팔자라고 사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은봉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정도면 장중에 이미 아침 10시면 다 티나요. 아 오늘 대량으로 터지겠구나. 악재까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졌죠. 근데 이 가격이 이미 제가 사려고 했던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이 깨졌고. 근데 이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장대에 은봉을 실렸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패스고요. 근데 이거 힌트를 저희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최근에 며칠 전에 하이닉스에서 봤어요. 지난달에. 자 뭔지 잘 패턴을 봐보세요. 일단 한 번 빵 터졌죠. 빵 터졌고 한 번 더 빵. 그렇죠. 한 번 더 빵. 그러면 이나 다음 날은 살만해요.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빵 빵 대량 거래 두 번. 두 번은 그냥 쾅쾅 두 번은 대부분 툼에도 같이 실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손님들이랑 제 개인적으로 카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12만 6천 원대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오늘 12만 6천 원이 딱 다행히 초가 근처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장기 입영상 120일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12만 6천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제가 올해 상승분의 3분의 1 지점이 14만 1천 원 그 정도였어요. 상승분의 3분의 1 지점이. 근데 저렇게 거래량이 실리면 조금 더 한 타이밍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1월부터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12월 8일. 아 12월 6일이네.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4등 분선을 해볼게요. 이제 되돌림 매매에 대한 내용들인데. 네. 여기서부터 보면 딱 이 가격이 여기입니다. 12만 5천 9백 원 정도. 보이시나요? 12만 5천 9백 원 정도. 이게 크게 되나? 12만 5천 9백 원 정도가 한번 해볼만 하다였고요. 굵게. 아 이렇게 그냥 두겠습니다. 12만 5천 9백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상승분이고요. 작년부터의 상승. 더 큰 상승.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3등 분선으로 봐요. 일단은 더 큰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딱 봐도 뭔가 시세의 시작점으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를 딱 거어보면 겹치죠. 음 겹치네. 네. 겹치죠. 그래서 사실 좀 자신 있었어요. 16만 원 이하에서는 사볼 만하다. 12만. 아 12만 원 이하에서는. 12만 6천 원. 12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12만 5천 9백 원. 12만 5천 9백 원. 거의 딱 라인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평선 2개 겹칠 때 매매할 때 보면 지지선이 2개이기 때문에 지지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숨은 가격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2평선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가격이고 가격과 지지와 저장, 저항 이용할 때 제가 주로 되돌림 매매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기 깨지면 계속 분할로 사서 들어가야 되는 가격이다. 단기라도. 그리고 위에 있는 2평선 헤딩 닿으면 매도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대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12만 6천 원 정도. 그래서 매매를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유하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일단 그 구간이 됐고. 그렇다면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일단은요. 일단 지금은요. 근데 삼성전자나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봤던 그런 결과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되긴 하는데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진 않으나.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도.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있지만 한 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 번 입질은 해볼 만하다. 보초병 정도 또는 초기 물량 정도 또는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은 한 번 사볼 만하다. 근데 비중을 실어서 살만한 구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 거의 한 1년 반 정도 올라간 상승 기간 동안에 이제 3개월 정도 조정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왔다 치더라도 뭔가 에너지를 더 수렴하고 응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빵빵 쾅쾅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은봉 두 개 쾅쾅이잖아요. SK하이닉스도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사볼만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두 개 이거 두 개 쾅쾅. 그리고 반등 일시적인 반등이 지금 횡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매가 대회 두 번. 세 번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대회 일시 있으면. 근데 제 경험상 대영주는 투매 팡팡 쾅쾅. 여기도 보시면 쾅쾅이 쾅쾅이잖아요. 쾅쾅. 이게 좀 크죠. 그러네. 쾅쾅 나오고 나서 반등. 그리고 다음날 개파랑 나왔을 때 양봉이면 한 번 사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오늘 양봉 일단 났잖아요. 그렇죠. 조금 일시적으로 되돌리면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이 갭 하단까지 13만 6천 원. 그런데 얼마 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일이라 지금 오늘 저가 대비하면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분은 하시는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보통 이렇게 하이닉스나. 그런데 패턴이 비슷하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어떤 시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상방을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시총 상위 몇 개가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쭉 치고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수도 상방을 볼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 당연히 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수도 굳이 3,300 이상은 어떻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3,250포인트. 그때도 많이 가면 3,25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해줘서 이 객을 줄이고 한 11만 5천원 정도까지 반등 나와주면 이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대형 2매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횡보 약간 단기 수렴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모습이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1만원 이상까지는요. 그러면 한 지수가 3,250에서 3,300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같이. 그러면 다시 밀리면 또 지수는 또 밀리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는 계속 이런 장이고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게 재미없는 어떤 단점으로 얘기했던 게 박스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240조 투자 발표한 거. 그게 투자한 거에 대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또 재미없는 박스피 장세. 그러니까 박스피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좋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실 올라가는 건 틀려도 돼요. 올라가는 건 틀려도 돼요. 그러면 서로 좋은... 빨리 되거나 조금 늦거나 그건 괜찮은데. 제가 뭐 카카오가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가 뭐 이런 이슈를 예상하고 맞췄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경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슈가 붙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조정이 세게 나온 거죠. 네. 일단 이 횡보.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횡보를 한다면 물론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제까지 어떤 데이터로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 횡보할 거로 봐요? 최소한 상승했던 기간 대등 기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상승 기간으로 봐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1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잖아요. 반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다. 한기적으로. 흥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밀린다면 이제 여기서 66% 라인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로 하면 11만 원 정도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20% 정도인데 20% 빠지면 사실 20%면 많은 거지. 지금요. 아모레퍼시픽 혹시 보셨죠? 아모레퍼시픽도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고점 대비 반 토막 났어요 거의. 이것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도 심각해요. 이것도 보시면 빵빵 나왔죠. 두 번. 두 번 나왔네. 쾅쾅 두 번. 쾅쾅 두 번. 그럼 이것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가능하죠. 반등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NC소프트 이런 사태도 될 수 있어요. 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려고 하는 저가 매수도 많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뭐라 그럴까요.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라서 이 주식은 이렇게 매면 되겠다고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다 투자자들마다 이 주식은 죽어도 안 맞는 종목이 있고 어떤 주식은 나랑 샀다 하면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랑 호흡이 잘 맞는 주식이라서 떨어질 때도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 라인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만약에 11만 원 정도 오면 이제 좀 더 떨어지면 장기 200일선이 옆으로 누울 거예요. 눕겠죠. 그러면 두 개 겹치겠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일단은 가격은 지금도 사실 지금은 되게 불안해요. 지금도 되게 불안한 가격이고 11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 그래서 분할 매수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다행히 여기서 좀 지정해줘서 한다고 하면 한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이거 다 저항이 되잖아요. 지금 물량 터지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겹겹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전이 되는 뉴스가 나와서 급격하게 반전이 되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저거 물량을 뚫어내려면 정말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던가 뭔가 그런 액션들 또 다른 액션을 보여줘야죠. 지금 머리가 아마 아프죠.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페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멘텀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카카오가 지난주 막 15만 원 넘어왔을 때만 해도 사실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도해서 카카오로 오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지루하고 역시 그리고 나서 14만 원 때 매에서 하셨던 분들이 역시 카카오에 15만 원 넘어왔을 때 그러셨던 분이 많을 건데 그렇게 만약에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드실 구간이에요. 진짜로. 정말 힘들죠.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 힘드실 구간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티면 기회는 또 와요. 버티면 기회는 오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험을 잘 살려서 다음 기회에는 실수하시면 안 되죠. 대량 거래량이 터진 장대 운봉 이런 게 첫 번째 나왔을 때 일단은 종가 부분에서라도 조심하자. 늦게 보더라도 조심하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평범하게 갈 때는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식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 계속 보기는 해야죠. 언제든지 급등한 주식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으니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할 때 당연히 리스크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52주 신고가보다는 4주 신고가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래요. 52주 신고가는 내가 사자마자 그날이 대량 거를 터뜨리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4주 신고가는 그런 확률이 있죠. 5주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있어요. 그렇죠. 56주까지 충분히 있죠. 여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고점에서의 장대음봉 사례는 정말 제가 뼈에 새겨가지고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아요. 정말로 저도 멘탈이 거의 혼이 나갈 정도. 그러니까 책상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혼이 나갔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렇게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사실 쉽게 정리 못하거든요. 손절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을 때 내일은 잊겠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때 좀 팔더라도 그때 팔자.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는 오히려 그 다음날도 빠질 확률이 좋으니 그대는 진짜 손 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그때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15만원까지 간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타기 하라고도 말씀도 못 드리겠고 다른 종목으로 권유해서 만회해보시죠 라고 하기에도 사실 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담당하는 관리자도 사실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고 주식을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 주식 그만둬야 되나? 나는 주식으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퍼져서 야 주식하면 망해. 해서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우리 어른들이 특히 저의 가족 중에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옛날 분들 워낙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옛날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티가 나잖아요. 반대로 카카오 올라갈 때 보면 저도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용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정말 냉정하게 잘 헤어져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황망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냉정하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장 6개월 정도 버티면 된다.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른 종목들 급등하고 그러면 내가 관심 종목으로 찍어놨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렇지. 근데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너무 힘들어. 근데 네이버가 오르는 거 보고 카카오가 오르는 거 보고 열받아서 정량 올라와서 다시 또 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음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카카오를 못 팔아요. 더. 왜냐하면 내가 팔면 이게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거기서 이제 심리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딱 간단 명료하게 저는 딱 지금 와서 카카오 저한테 일단은 신규 입장에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저는 사도 된다.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잘하고 136,000원까지 한번 보겠다. 1번. 두 번째는 물타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딱 너무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니까 물타기 해도 136,000원 가면 팔아라. 13만 얼마? 136,000원. 136,000원. 일단 거기가 단기적 고점이 될 수 있으니. 네. 아마 이거 121선 머리 맞으면요. 몇 번 더 뜨뜨릴 수 있기는 한데요. 뭐 제 예상이 틀려서 한 14만원 또 넘어간다 하면 또 희망과 희망에를 또 돌립니다. 그렇지. 네. 아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다. 네.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또 내려갈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팝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흥팀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틀리면 그냥 흥씨 되는 거고 맞으면 흥팀장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주식을 하면요. 제가 짤 하나 보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유명한 시인데요. 이번 주일 거예요. 이번 주.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온종일지 걱정? 네. 옆에 힌트가 있습니다. 평가손이. 아 평가손이. 네. 아니 분명한 보이거나.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네.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네.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건데 하상욱 님이라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신데 온종일지 걱정? 주식이죠. 이번 주 아마 딱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카카오에 대한 심정이에요. 카카오를 지금 매수를 하면 신규 매수자든 물타기를 한 사람이든 보유자든 너무 불안해요. 그렇지. 네.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차선의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 좀 더 산뜻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많은데 굳이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물리신 분이야 어차피 버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카카오는 또 이제 특별하게 가격적인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유하신 분이 이렇게 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번에 이슈에서도 사실 카카오가 주 타겟이지 네이버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반등도 쉽게 되지 않을까 네. 네. 네이버가 사실 그래서 더 셌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도 물어보나 마나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패턴일 것이다. 똑같죠. 좀 더 반등이 셀 뿐이고 얘도 쾅쾅 나오니까 대량 거래가 쾅쾅 나오니까 똑같이 반등이 나온 건데요. 굳이 뭐 여기서. 네. 왜냐하면 네이버는 정말로 저는 아예 관종도 아니었거든요. 보지도 않았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차트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보시면 이제 121선에 대한 지지에 대한 것들이 있긴 한데 120% 지지할 때의 거래량 흐름은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못 먹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 구간. 네. 이 구간. 왜냐하면 은봉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못 먹었다 그래서 아쉬울 게 한 개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 했다가 만약에 이슈가 일찍 터져가지고 여기서 카카오처럼 이렇게 빠져버렸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포기하고 그냥 다른 맘 편한 곳에서 매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네이버도 아까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이 카카오 한 6개월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똑같죠. 이것도 비슷한 패턴일 것이다. 지금 네카는 완전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단지 폭이 조금 더 높게 상승할 뿐이지. 그렇죠. 거기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차별화 돼서 움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 차익의 관점 수익률의 차원에서는 굳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시금석이 된 게 아니냐? 중국의 어떤 벌어진 규제 문제가. 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반토막이 나고 막 폭락하니까 외국인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내 투자자도 이제 겁먹은 건데 게임주도 그렇고 교육주도 그렇고 번갈아 가면서 엔터도 건드리고 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글쎄요 엔터주 보는 게 YG 엔터 한번 봐볼까요? 엔터주도 저도 솔직히 관심을 안 둔 지 오래돼서 오늘 보면 좀 밀리긴 했었네요. 밀렸다가 쫙 올렸는데요. 쫙 올렸네 또.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은봉이기는 한데요. 거래량이 이 정도면 그냥 평균치 정도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래량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주식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긴 한데요. 저는 철저하게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수급이 돼야 수급이 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저평가 주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만년 저평가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KT라던가 한국전력이라던가.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주식이 아니고 특히나 요즘에는 비싼 주식은 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더 싸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정체 테마주 대표적이고 근데 지금 엔터 주식은 아직은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제가 최근에 엔터 주식은 관심을 갖지 않아가지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차트 지금 딱 봤을 때 차트 흐름으로는 YZ 엔터도 최근에 이제 다시 좀 그룹들 또 데뷔하는 그들도 있고 그것부터 참 BTS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하이브? 네 하이브요. 자연스럽게 여기 내용 중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오늘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저도 밑골이 쫙 올렸네요. 근데 이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꼭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얽혔는데 블럭딜 생각나시죠? 그렇죠. 고점에서 나오는 블럭딜은 일단 팔고 본다. 고점에서 나오는 블럭딜은 매도자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고 저점에서 나오는 블럭딜은 매수자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블럭딜에 대한 이슈를 이런 큰 종목들은 좀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공시로도 나오고 뭐 이제 좀 주식 관련 카페 같은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중소형 주식들은 없는 게 많거든요. 또는 이제 저희들끼리만 좀 블럭했다더라 이렇게 얘기 돌고 근데 하이브는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블럭 이렇게 좀 주가가 올해 1월달부터 보면 한 15만원에서 30만원 왔으니까 더블 났잖아요. 난 상태에서 블럭이 나온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 했죠. 여기서. 이 양봉이긴 하지만 이건 블럭에 대한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만큼 안 먹더라도 일단은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는 관점이었어요. 블럭딜이 고점 부분에서 나오면은 일단은 당분간 계속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갭 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갭 메꾸고 그냥 그 다음부터 하락한 거니까.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논리라면은 최근에 카카오뱅크도 지금 블럭딜이 있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도 한번 봐보죠. 카카오뱅크 정말 뭐 이제 뭐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거는 뭔가 딱 봐도 일단 밸레이션상으로 비싼 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고 주가도 뭔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도 없어요. 아직은. 밋밋하죠. 밋밋하죠. 그러면 저는 블럭딜 나오면 다 팝니다. 무조건 매도 의견. 다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는 팔고 그 다음에 관망하자. 근데 원하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 라는 말의 그 표현. 의미는 뭡이에요. 언제까지가 그때. 그런 때. 그거는 제 매매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매매 로직인데 신규 상장주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냥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것보다 그거 말고 반대 세라를 보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 저점에서 블럭딜 한 애들을 사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블럭딜은 파는 게 낫고 매도고 저점일 때 블럭딜 하는 경우는 뭐 이게 보다가 오늘 어떤 종목이 블럭딜 있었는데 딱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나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펠스 아크였어요. 네펠스 아크 오늘 많이 올랐죠. 실제로 이거 종목은 좀 매매를 했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많이 올랐길래 오늘 블럭딜 발표가 아니 아닙니다. 한 2주 됐어요. 2주? 2주 됐어요. 계속 상상이 시작되네. 네. 근데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주가가 횡무하는 상태였고 블럭딜을 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긍정을 봐도 되겠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수급 비수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펠스 아크는 업종이 반도체 테스트 업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240초 투자 수혜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받아가는 쪽이 뭔가 그거를 보고 노리고 샀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제일 시나리오 영화 타짜 보면 고니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 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과거 통계상으로 뭔가 바닥에서 블럭딜은 상승 이슈가 상승이 많이 나왔다. 1번. 근데 이 종목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연계되어 있고 후공정이고 시스템 반도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버행 이슈도 해도 됐어. 그럼 살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덜 오르는 게 명신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블럭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 거래량이 터지는 그 부분 네. 블럭이 나왔어요. 이것도 테슬라 쪽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블럭딜로 거래량이 터질 어떤 표현이 됐을 때 그게 양봉이든 은봉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블럭딜 한판 빡 나오고 그날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저점에서의 양봉이든 은봉이든 지간에 이거는 가끔 은봉으로도 매집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블럭딜이 일어났다는 팩트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위치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지 간에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은 해야겠죠. 근데 그게 판단하기가 애매하면 애매하면 팔고 대신에 좀 누가 봐도 좀 저점 많이 떨어졌다 고점 대비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있다 라고 하면 사볼만한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수급이 쫙 붙으면서 그 갭을 메꾸는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넷패스 아크는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이걸 최소한으로 추천드렸을 때 손님이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블럭딜 나왔는데 또 블럭딜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죠. 아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샀는데 결과가 다행히 좋아서 요거는 안 먹었습니다. 황씨 소리를 안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나온 김에 요즘 카카오 아니 저저 카프로 카프로가 좀 상승이 좋은 것 같던데 다행히도 근데 오늘 고점에서 십자도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냥 금요일이기도 하고 전고점 근처에 오다 보니까 전고점이 5,250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신고 고점에 대한 저항이죠. 저항은 차익실험 물량이고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좀 올라오면서 왔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넘어가려면 두 가지에요. 제대로 저기를 5,500원을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아예 적던가 지금처럼 지금 정도 수준 유지하던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미 이 카프로에 대한 주식을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는 거죠. 물량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고점의 저항이 저항이 아닌 거예요. 저항으로 이게 쉽게 보면 세 번째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거래량 거점 맞지만 윗골이 달았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홀드 가능한 거죠. 또는 아예 대량 거래를 한 이 정도 거래대금이 한 790억 정도 되는데 790억 정도 되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1600만 주 정도 되는데 아 맞네요. 1600만 주 정도 한 1000만 주 이상 터트리면서 올라가면 이것도 새로운 세력의 입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매집 주체가 사면서 올리는 거죠. 제일 나쁜 건 여기서 갭 상승 뛰어넣고 갭 상승 나오면 제일 나빠요. 그리고 위에서 쭉 거래량 터뜨리면서 그러면 짜잘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카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화학 업체 카프로 락탐 가격 상승했고 그 다음에 황산을 이용해서 전기차 소재로 발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겨우 요만큼 상승은 좀 약하다는 거죠. 또는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번 쭉 그러면 조금 고생할 수 있지만 다시 또 물량 또 매집해서 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사는 사실 좀 대응하기는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전형 전형적으로라고 하면 오늘 고점 5200원 넘어가면 5300원 5200원 5500원 사이에서는 분명 매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게 시가총이 좀 작다 보니까 호가의 변동이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끼기 뭐냐면 아 시가총액 5200원 이하는 추천하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 이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원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산업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100000원 맞죠. 근데 보면 이 주식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 빠질 때 내려왔지만 부재량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빠졌으니까 거래량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대변수로 인한 가격만 내려왔다 올라온 거죠. 만약에 하락하던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은 제 매매 스타일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욕먹는 구간이라고 저는 알아요. 욕 한소리 하실 수 있지만 이 구간만 지나면 다시 내 편이 된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주면 좋죠. 소원산업은 최근에 플라스틱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코어롱 플라스틱 이런 거 코어롱 플라스틱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경량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에코 플라스틱은 이게 유상증자 나오는 바람에 오늘 좀 많이 밀렸을 건데 어제 나와서 많이 밀렸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플라스틱 주식인데 많이 올랐죠. 이런 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어짜기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양봉이지만 뭔가 거래량을 팡 터트리면서 파는 되게 무서운 정말 탐욕에 찌든 호가창 상한가가 있었는데 근데 다음날 이날 유상증자 발표했죠. 되게 좀 약간 사실 악질이에요. 시가총액 천억 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사실 장난치기가 쉽다.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저도 천억 이하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제 참고상 보시면 플라스틱 업체들이 일단 어쨌든 좋다는 게 팩트고 근데 송원산업이 플라스틱 선화방지제거든요. 진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수혜준 송원산업이라고 봐요. 왜냐면 허리케인으로 미국 공장들 조성됐고 가격 올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송원산업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그 경량화 관련 스페셜티 매출이 나와요. 작년부터 나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플라스틱 재료 주식들 올라갔던 주식들이 전기차 연비 늘리려면 가벼워야 되니까 차가 플라스틱을 썼던 건데 송원산업이 그거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송원산업이랑 롯데정밀화학 말씀드리면서 이 주식이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주식이다. 한 번도 썸네일도 그랬었잖아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주식인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은 제 생각대로 갔어요. 롯데정밀화학은 제가 생각대로 갔어요. 보시면 정직하잖아요. 매집 매집 결국은 이슈 붙으니까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기간에 매집이 있었죠. 이게 되게 지루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버티면 먹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송원산업도 매집 있고 계속 횡보잖아요. 이슈 붙으면 터질 거라는 거죠. 제 기준으로. 그리고 하이트질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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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버티는 구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안에 의해서 물량 관리라던가 리스크 관리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잘라냈다가 하던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송원산업은 일단은 카프로랑 송원산업이 조금은 많이 회복해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포인트모바일 하나 남았는데 포인트모바일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황씨가 되는거죠. 네. 어 최근에 보면 거의 주가가 거래량 떨어져서 날라 있잖아요.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 이게 약간 쌍바닥 짚고 올라갈까? 근데 또 전저점을 깨버렸네. 전저점을 안 깼어요. 깬 거 아니야? 바로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여기는 그렇죠. 깰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이고 2만원 2만 천원 이 정도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이 정도긴 했었어요. 이 무상증자 가격. 근데 좀 깨서 좀 그렇긴 한데 요 때 이제 기사 나오면서 한번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아직은 뭐 제가 버텨볼 만한 근거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어 한번 기다려 보죠. 네. 기다려 보죠. 답답해도 기다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작은 거라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개별주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종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단지 종목을 바탕으로 언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들으시는 게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솔로엠이잖아요. 이건 시가총액이 1조 5천이라서 제가 포인트 모바일 말씀드리고 나서 아주 큰 거 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얘는 빠질 때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이게 은봉이 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했잖아요. 그새 그죠. 그러네. 이 은봉이 거래량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런 게 오히려 쉬워요. 이런 게 쉽다고 이런 거는 기존에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찬스는 정말 제 기준으로는 정말 소위 말하는 줍줍이죠. 진짜로. 아 땡큐.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혼조세를 좀 띄웠는데 어쨌든 금요일날 약간이지만 0.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어제의 어떤 그 급락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그냥 반등이다? 네. 그럼 월요일날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날은 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방향성을 모르겠다. 네.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다음 주는 한국 시장에만 있는 한국 시장에만 있는 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 특유의 명절 일주일 전 기간입니다. 추석 앞두고 네. 설 일주일 전 추석 일주일 전 핵노잼 구간 그냥 횡보의 구간? 네. 횡보 아니면 줄줄 흐르는 구간 그때 보통 외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개인 투자자 특별한 통계를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이번에 특히 토일 월화수잖아요. 연휴가 길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종목별로 오르면 현금화 또는 줄줄줄 흐르다가 금요일 종가 정도의 매수 이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수목은 화수목 정도는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봅니다. 화수목 정도는 그럼 지금 추석을 앞두고 현금 보유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황 팀장님은 보니까 100%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주는 줄일 거예요. 몇 퍼센트로? 저는 항상 기본 30% 기본 30%에서 50%도 괜찮고 너무 힘들면 다 팔아도 돼요. 저는 단기 자금들은 그러면 추석에 이제 금요일 날 100% 비중 배팅하고 다음 주 미국이 월화수 다 올랐어. 그러면 엄청 좋죠. 얼마나 목요일이 기다려 주겠어요. 연휴 빨리 끝내버려. 막 그럴 기분인데 예를 들면 월화 중에 하루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 연휴가 다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또 그에 맞는 걸맞는 종목들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리면 3일치기 때문에 개파락을 세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응을 못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주는 일단은 개별주의 양상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직은 코스피가 200일선을 깨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폭이 크진 않고요. 3200이 왔다 갔다. 정말 좁은 폭이 왔다 갔다. 왜냐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도 없고 올릴 만한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중동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재미없을 때 정치 테마주를 난립하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무학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홍준표 전 경남지사 관련 주식이었더라고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학으로는 봤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야 무학은 홍준표 테마주야 저도 몰랐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제가 몇 개 대표적인 것들을 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여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랬고요. 일단 그러면 다음 주에 주도주가 뭐가 될까 관련해서 요즘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흐름이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이번 주 주식을 한줄평을 하면 오늘 한줄평을 하면 어제오는 한줄평을 하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주도주 탐색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네이버 카카오가 내리는 동안 뭐가 올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기아 이노텍 전기가 올랐어요. 근데 기아는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아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인데 애플카 이슈로 이렇게 빠질만 한거죠. 아니죠. 근데 애플카 이슈로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기아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기대감으로 또 많이 올랐긴 했었지. 근데 사실 지금 주가가 과연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오른 거냐 그것도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거래량이 실렸으면 뭐 제가 그동안 좋아했더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뭐 한 오늘 한 400만주 정도 나왔는데 한 천만주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 기존에 있는 주식 손님들을 뭐 팔자라고 좀 했을 거고 현금할 일부 하자고 말씀드렸을 거고 뭐 한 2천만주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 그냥 팔자고 했을 거예요. 100% 네 100% 다 팔자 일단. 근데 지금은 뭔가 판단하기 애매해요. 다음 주에 당연히 오늘은 선물 없이 만기일이기도 해서 반발로 인해서 빠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오늘 반대로 LG전자하고 LG 이노텍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노텍은 오늘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면 그 카카오 네이버 빠질 때 샀던 애들이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네 전기. 얘도 모양은 얘가 제일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낮죠. 낮고 그 다음에 뭐였죠 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종목이거든요. 엔지니어링도 좀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 없이 밀려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이 시장을 끌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총 4조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14조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짝죠. 상대적으로 이노텍도 5조 뭐 그 다음에 기아가 좀 크죠. 기아가 이제 33조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뭐 기아가 혼자서 올라간다고 해도 시장 자체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은 그렇게 퍼센트 크지 않아요. 결국은 SK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연합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음 네. 지수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야 올리는 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지수는 없어도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게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면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빠질 때 이게 주가 빠진 돈이 다른 쪽으로 안 올라왔으면 제가 기아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 네이버 카카오가 빠질 때 얘가 솟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빠진 돈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왔죠. 그래서 아 얘가 다음 주도주로 기아를 찍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어제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오늘 좀 밀려서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매도 물량이 외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은 또 아닌가 보다 계속 애태우는 구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만 샀지 현무로도 팔았거든요. 지금 선물 가지고 계속 지수 핸들링이 조그맣게 하거나 그냥 자기네들도 리밸런싱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초대형주들의 상승을 조금 뭐 단기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정도지 뭔가 추세로 뻗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한 시가총액 한 10조 이하 종목들 있죠. 오늘도 보면 코오롱이 셌거든요. 코오롱이 제가 진짜 아 이번엔 코오롱 갈 차리다 효성 다음은 코오롱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좋았죠. 물량이? 좋았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 보면 제 매매 누르면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한번 위꼬로 달릴 수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매집이 있었고 반년 횡보했죠. 거래량 없이 그리고 이제 4주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4주 신고가 있고 실제로 제 친구들은 좀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많이들 팔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기아차가. 그래서 기아차 여기 보면 제가 차탐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용 다 알고 그 다음부터 디테일 타이밍 잡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요 모양이 좀 기대했었던 거죠. 기아가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서 가능성 충분히 있었습니다. 요 자리 만약에 어제 한 번 더 양봉이 띄워줬으면 불타기 하자고 했었을 거예요. 저는 더 사도 된다. 이제 이제 추세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근데 오늘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타기도 아니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이 다시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뭐 그래봤자 뭐 기아가 큰 수입도 아니고 큰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 향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주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가총회 큰 종목들 위주 중에서 해볼 만한 종목들 기아, 이노텍, 삼성전기, 엔지니어링 몇 개 이런 것들인 거죠.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렇게 종목들을 바탕으로 그 차트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뭐 숨겨놓은 보따리 없어요? 네. 없고요. 아 근데 진짜 이번 주 아니 정신 저희가 화요일 방송했잖아요. 네. 아 근데 벌써 금요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후다닥 가는 것 같아. 네. 더군다나 뭐 장이 정신없이 네. 그렇죠. 폭락이 이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 자 좀 본 게 뭔가 하나 나올 듯 나올 듯 한데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네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제까지 친환군용투자의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또 활기찬 편안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활기찬 새 주를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악 네. 전에 القäisc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